이쁘다 이쁘다 여기가? 아 테테 오래간만에 먹는데? 이쁘다 커피 다 됐어? 아직 안됐어 이거는 뭐에요? 아이 내가 치우고 그랬지 이불에다 왜 이런거를 이렇게 해놨냐고 치우고 난 뒤에 올라갔을거라 아니다 맞네 이럴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어야지 내가 털어놓으면 상관없어 자기한테 혼날까봐 내가 얼마나 전화와 잠깐만 주차장에 캐시가 꽉 찼네 아 등대가 로봇 도차로 만져 이런저드도 저거같이 색깔이 노란색이냐 아 마을 경치가 혼내준다 아 아니 마을이 너무 예쁘다 아니 마을이 너무 예뻐 어, 낼 것 같애. 그치? 내리, 아이, 들어와, 똥. 이리 와봐. 여기 살아? 토백이야, 여기? 응?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해. 여긴 23도야, 23도. 와. 해 주셔서 고맙네. 응? 물 받게 해 주셔서. 돈 넣고 받는데. 아. 비싼 거 아니야? 돌아갔다. five PM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히려 되기пdan. 위치에 적응이 가능하다... 멀리서 피곤해 이거 같은데? 아이 나 저 파도가 보여요 양반 안정하네 나 왜 하는 일마다 이러는거지? 아이고 파도가 치는데 거기로 쏙 들어가면 빠지지 당연히 아우 물은 되게 많다는데 축축해 서두가 너무 빨리 나왔어 내가 피할 사이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수영복 있는데 들어갈까? 들어가면 뭐라고 하려나? 왜 뭐라고 그래?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아 그런 거 심리쓸 좀 하고 생각해 사진이 운전이 다 안 담기는데 자기가 멀리서 봐야했네 이 영상은 한 젓가락만 먹을테니깐 저기 나 이거 한 젓가락만 먹을테니깐 저기 다 먹어 짜증나 맛있는데 이거 네 한 젓가락만 먹을테니깐 몽땡 잉국 티 Żm 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저번에 아기들이랑 왔던 건지 않겠지? 한 10년 전에 왔었잖아. 근데 자기가 되게 이게 몸으로 느껴졌나 보다. 여기가 오고 싶었던 게. 엄청 많네. 근데 예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. 맞아 맞아. 아기들하고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. 맛있어? 맛있어 자기가. 노브랜드 어묵이 최고지. 그러니까.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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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 마지막 날엔 비가 오네 동아는 비가 많이 와서 싶었어 너무 힘들어? 너무 힘들어 지킨 거 맞아? 네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